안녕하십니까. 캠퍼스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빙방입니다. 행복한 아침입니다.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아파트 복현동 복현노고리 쪽에 있는 장미멘션 1층입니다. 월세 천에 33만원 또는 연세 400으로도 가능합니다. 이렇게 보시면 안방 쪽에 작은 방 쪽에 이렇게 베란다 공간이 있고 1층이라서 이렇게 가리는 것이 없고 햇빛이 정말 잘 들어오고 저쪽에 남양 쪽 방류입니다. 자해가 보이고 베란다 공간에서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이런 작은 방에서 본 주방 공간입니다.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또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여기는 방이 세 개지만 그렇게 큼직큼직 하진 않습니다.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 안방에서 또 뒤쪽으로 돌아본 다음에 왼쪽에 싱크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아 싱크대가 아니고 욕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맞은편에 또 작은 방이 이렇게 보이고 작은 방이라 하지만 방 세 개의 크기가 거의 같습니다. 네 이렇게 주방 공간을 지나서 이렇게 보일러실이 보입니다. 네 이렇게 또 주방 쪽 뒤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한 번 더 보면 신발장을 보실 수 있고 좀 앞쪽으로 방 그 다음에 오른쪽 편으로 안방 욕실 작은 방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빈방점 C5.KR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복현동 캠퍼스 부동산이었습니다. 복현 장미 아파트 장미 cycle mansion 1층 올리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